아름다운 제주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청정한 섬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제주의 섬 우도는 자연 그대로의 깨끗함을 자랑하며 섬 속의 섬의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주 우도의 청정한 산지에서는 마늘과 쪽파, 깨끗한 해초 우뭇가사리, 무자반, 톳 등 특산물이 나는데 여기 소문난 명품 품질을 자랑하는 우도의 보물 우도 땅콩이 있습니다. 태풍을 맞으며 질 좋은 흙에서 자라는 우도 땅콩은 60cm 정도로 줄기 따라 땅 속으로 들어간 시방이 비대해져서 우애고치 모양의 꼬투리를 형성하며 한 개의 꼬투리 안에는 한두 개의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땅콩은 겉껍질 속에 다시 부드러운 속껍질로 형성되어 있는데 겉껍질은 탄탄한 섬유질의 각질로 되어 있어 자실에 대한 보호막이 되고 자방이라 하여 다정다감한 사랑스러운 명칭으로 불립니다. 우도 산지의 농부들이 정성스럽게 캐는 이 한아름의 땅콩을 줄기째로 햇살과 바람에 정성으로 잘 말리고 말려서 조심스레 털어냅니다. 우도 땅콩은 크기가 작아 식감이 부드럽고 영양분이 풍부하여 여느 다른 지역 땅콩과 비교해보아도 단연 품질이 좋습니다. 우도 땅콩 명품화 사업단에서는 우도의 땅콩을 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1, 2, 3단계로 연차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명품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의 사업 목표는 우도 땅콩을 활용하여 산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우도 지역 특산산업을 창출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우수성을 알리고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 스테미너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열매를 볶아서 그대로 먹는데 땅콩 엿강정과 같이 과자를 만들거나 땅콩죽과 같이 환자의 보양 음식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현대는 웰빙과 힐링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양 풍부하고 고소한 맛으로 유명한 우도 땅콩에 대해 알아볼까요? 땅콩을 먹으면 살이 찔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하게만 드시지 않으면 괜찮답니다. 땅콩의 지방 성분은 불포화 지방산이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고 몸속의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배출시켜준답니다. 옛말에도 땅콩을 자주 먹으면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콩을 자주 먹게 되면 피부도 탄탄해지고 기억력도 개선되며 장수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땅콩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좋은데요. 공부하는 학생이나 수험생 여러분 심심풀이 땅콩으로 좋은 성적을 올려보세요. 땅콩은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식초에 담가 드시면 혈압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땅콩은 체내에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시켜주고 간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땅콩은 식사 후 소량의 땅콩을 드시면 혈당에 올라가는 것을 예방해주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도 청정지역에서 자라는 우도 땅콩은 생김새가 독특하고 해풍을 맞고 잘 자라 자주 드시면 우리 몸에 매우 이로운 식품입니다. 우도 땅콩은 지금 전국에서도 소립종 우도밖에 안 나고 이 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해풍을 맞아서 땅콩이 아주 단단하고 좀 맛이 있고 그래서 이건 껍질차 먹어도 괜찮은 땅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도 땅콩이 좀 알아주는 거예요. 청정한 햇살과 해풍으로 연구는 맛있는 명품 땅콩의 산지 아름다운 우도의 즐거운 땅콩 여행 어떠세요? 우도 땅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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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